보신 것처럼 체감 경기가 숫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있습니다. 햄버거, 피자,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오늘 또 가격 올리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나마 회복 불씨가 켜진 내수 경기를 더 얼어붙게 만들진 않을지, 이어서 김도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장보러 나온 시민들이 가격표를 확인하고는 물건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온라인 가격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할인폭이 큰 제품들만 골라담습니다. 민간 소비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물가가 전방위로 뛰면서 소비할 수 있는 여유도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도 오르고 공과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다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출이 많이 나가네요.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했다가도 그런 걸 좀 주저하게 되고. 최근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미 파파이스, 굽네치킨 등이 가격을 올리기로 한 가운데 맥도날드도 6개월 만에 제품 가격을 최대 40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자옷은 11개월 만에 일부 메뉴 가격을 올리는데 인상폭은 미정입니다. 여기다 가격 인상을 자제해오던 기업들이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각종 가공품과 생필품 가격을 올릴 걸로 보여 서민들의 소비 여력은 더 쪼그라들 전망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